오늘 같은 경우는 GT법에 눈이 아주 많이 내렸습니다. 캔디케인, 순록모자, 그리고 이제 다른 것들 필요 없는 것들 캔디케인이 뭐냐면은 빠루랑 비슷합니다. 이렇게 생겼어요. 이렇게 하여 반갑습니다. 자 이제 옷가게로 갑시다. 노말갓 바디슈트 빨간색 엘프 바디슈트 이런 거는 근데 좀 에바예요. 내가 티에 이런 걸 입히려고 하지마. 어? 크리스마스다. 노말갓 이런 걸 주네. 좀 제대로 냈구만. 모자 옆에다가 도대체 캔은 왜 붙이는 거야? 객관적으로 이게 이쁘다고 생각합니까? 이 모자를 쓰고서 다른 사람을 죽이면은 많이 킹받겠죠? 그중에 먼저 눈싸움 좀 합시다. 눈을 누르시면은 눈을 뭉치죠? 제가 사람들을 초대해 볼게요. 폭탄 탭에다가 보시면은 아니, 눈은 다 썼네? 아이카! 이 보라색 집. 여기서 이제 파티를 할 겁니다. 자 이제부터 크리스마스 트리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 집에 오시면은 크리스마스 트리와 밑에 선물 상자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? 현관에만 트리가 하나 있고 내부에는 더 없어? 카지노 갑시다. 다이아몬드 트리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오마이까노마이까노마이까노마이까노마이까 진짜 다이아몬드 아니겠죠? 굉장히 예쁩니다. 자 그럼 이쪽에 자동차 있는데 크리스마스 트리가 아니라 저거 제가 생각하는 그건가요? 약 아니겠지? 오 뭐야 테라바이트! 오마이깐! 자 테라바이트 위쪽을 보시면은 이렇게 전등이 설치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예쁩니다. 굉장히 여기 미니트리 이것도 있고 이것이 바로 이동식 작진법입니다. 테라바이트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전등이 달려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. 반짝반짝합니다. 이쪽으로 들어와 볼게요. 드럼슨는 여기도 반짝반짝반짝반짝 보시고 여기마저도 천장 도배 어쩌거나 지금 브리케이드 왔고요. 내부에는 크리스마스 장식이 안 돼있어요 오 어벤저가 제일 이쁜 것 같은데 자 보시면은 어벤저 내부가 아주 그냥 반짝반짝하게 꾸며져있어요 크리스마스 트리는 없고 자 그 다음에 요트에 한번 가볼게요 요트를 까먹을 뻔했네 트리랑 여기 밑에 선물같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있고요 빅푸트 반갑습니다 이분은 선물이 아니에요 우와 5초이다 오바이갓 아니 눈덩이를 여기 왜 가져왔어 아니 탁 안에 눈덩이를 왜 가져오냐고 목욕탕에 갈 때 눈덩이 챙겨간 사람 있습니까 나 몰라 에라이 석유탕이다 제가 기분이 나쁘기 때문에 석유탕을 만들어버릴게요 내 머리에 눈덩이를 터진다니까 목욕하다가 죽으면 기분이 많이 나쁘죠 아 지금 내 캐릭터 어디있어 잠시만요 방금 익스할뻔했네 진짜 본격이 안되거든요 아 됐어 입수 럽솔림이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럽솔림을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풀업 1 2 3 4 5 6 6대 4네 불공정한 싸움이네요 최선을 다할겁니다 출발사트 가자 적팀을 잡으러 가자 모노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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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노님을 잡아 갈부님 사랑해요 갈부님 사랑해요 엔진풀업 머리를 노리면 쓰러집니다 머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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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눈 생기시고 아 때리지마세요 아 여러분들 바로차기가 어딨어 자 헷 자 헷 자 헷 끝 자 세팅팀 승리 옛날에 제가 엘더스크롤을 좀 많이했었는데 그때 활 쏘는거 하늘 보고 쏴 그리고 떨어져 ş 들리죠 들린다 들리다 들린다 이어폰 양쪽에 낄게요 나타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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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몸통이 굉장히 길쭉한 모습 그리고 머리는 동글고요 나뭇가지 아 안돼 눈사람 안돼 이거 진짜 안돼 내가 부시려고 했는데 한바퀴 돌고 다시 올거야 내 눈사람이라고 이번엔 지켜줄게 벌써 끄덕없죠 끄덕없죠 가자 미안해 눈사람아 베팅 당신이 죽였어? 제가 죽였다고요? 이건 내가 부실거야 그린이들 한 쳐 준비하시고 빵이야 오우 자 일단 잡았죠 죽였고 미안해요 마이스샷 미션 클리어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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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셔 마이스샷 미션 클리어 눈사람 봉창인사람 빨리 와주세요 빨리 빨리 재현해보자 어린놈의 새끼가 어이 이 어린놈의 새끼 이런 어 어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타이어만 갔습니다 이렇게 되면 깨일 수 밖에 없어요 마이콜칼 올 겨울은 나와 함께 보내는거야 가자 살아간다 눈사람아 가자 어 뭐야 내 폭탄 내 폭탄이 날아간 사이로 제작 눈사람 25개 드디어 다 찾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바이 메이즈 은행 메이즈 은행 계좌에 12만 5천 달러가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눈사람인 복장이 잠금이 해제가 되었다 눈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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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말까 엔지포 창조짐 옆에 눈사람 왜 이렇게 키가 작아 누구야 지오님 일어나세요 안돼 지오님 지오님이 지금 다리가 짧아졌어 살아났죠 까악 눈사람이 불돈을 조종해서 눈사람을 푼다고? 뭔가 좀 이상한데 심지어 저 사람 모자가 없는데 잠시만요 보시면은 대몰이 눈사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오님 사랑합니다 지오님 사랑합니다 지오님 사랑합니다 지오님 엔지포 네고도 프롬 브레이크 프롬 엔지포 대구 부타 완료 대구 공포게임 세팅님의 비명을 즐겨보아요 지오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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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오님